1, 2, 1은 기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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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 번. 자, 알겠습니다. 다음 분으로. 되게 최고의 무대. 최고의. 어우, 다리 엄청 길다. 밑에 손일진이라고. 진짜 최고야. 아, 뭐하는구나. 강해요. 사랑하는. 꼭 가져야 하나. 꼬꼬리. 꼬꼬리 꼬꼬리. 하이핑 영재. 공수검, 공수검. 이거랑이거. 힘은 다 컸져. 그쵸이. 아이템은. 반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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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오랜만이네요 아유 오랜만이네 아유 오랜만이네요 시청자 분들한테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스튜디오에 거의 한 1년 만에 스타킹을 마지막으로 이 스튜디오에 못 왔는데 오늘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8개월 만에 복귀를 하는데요 진짜 강심장이 되었습니다 오 그게 진명목을 보여드린거죠 한국이나 세계 최고의 무대 태 Fest ệu jed Used to be the 예 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시잖아요 자 내려오세요. 자 사진 찍을게요. 자 하나 둘 셋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78이에요.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해박이고요. 이렇게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오래되지 않아서 잘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해박씨의 간단한 프로필을 좀. 이 집을 굉장히 해박하네요. 해주세요. 자 일단 본명 박혜림. 13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우리 해박씨는 2004년 유타 주립대학교 생물학과에 다니던 중에 길거리 캐스팅되죠. 데뷔 2주만에 패션계의 최고의 거장들에게 발탁되면서 해선같이 등장. 한 번도 아시아 모델을 쓰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샤넬과 프라다. 프라다. 런웨이에 등장한 이후에 크리스탄 디올. 루이비토. 버버리. 완전 뷰티풀이다. 마크 제이콥스. 안나수이와 같은. 진짜 명품관이에요 명품관. 품씨가 다 여자친구에게 사줬던 어떤 분. 아시아 모델 최초로 선 무대만 무려 30개 이상. 아시아 모델 랭킹 1위. 그리고 세계 모델들의 순위를 가리는 모델스 닷컴에서 당당히 세계 모델 순위 16위까지. 어. 아니. 뒤에 마이크가 좀 떨어졌는데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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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못된 손. 제 he gun 잘못 뽑았네. 저 손 다칠 때부터 잘못 뽑았어요. 더 이상형 esse가 굉장히 좋아하네요. 그러면 극 중에서 같이 연기된 문채원씨가 좋아요. 해박씨가 있어. 아이고야lane 어머니. 해박 씨. 해박. 조연히. 이것이 2방송을 보고 해박씨는 널타 소소예요. 누가 좋아요. 저도 솔로예요 야 호수님 이렇게 세고 가요 언니? 세 명으로 해줘요 그래 세 명 세 명 저는 사실 조혜련 사실 저 조혜련 선배님이 너무 좋아서 컷자 망설였는데 너무 편하네요 선배님이 제일 좋아요 영광입니다 영광